표정만 간장 있으면 꼭 이렇게 찍게 되는데 없으니까 또 없이 먹어도 맛있는데요, 그지? 습관처럼 찍어 먹었는데 밥을 먹는 느낌은 아니었고요, 저는 식후에 디저트 먹는 느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대신 디저트에 밥이 있었어요 밥의 반찬으로 먹은 게 아니고요 저는 디저트에 밥만 올려서 먹었습니다 아,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요, 그지? 오 네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, 저 고기가 쎄게 가시면 아, 너무 말을 되게 이쁘게 잘한다 어우, 가고 싶네요, 가고 싶네요, 가고 싶네요 잘 먹었습니다, 아버지 주일 저녁에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니까 좋긴 좋다 네,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, 저기 엄마, 제가 엄마 노래 하신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아, 내가 노래를 한참 안 불러서 그러지,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으시면 엄마, 어떻게 노래 괜찮으시죠, 엄마 부르시는 거 노래 부르는 거? 네 뭐 사위하고 같이 흥얼흥얼 하는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앞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아버지랑 같이 셋이 가서 아, 재밌겠다 네, 하면은 나는 노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같이는 거 제일 잘하실 거 같아요 하하하하 형벌인 치고요 아, 아버지 같이 듣는 사람은 불편해, 나는 어색할 때 가면 노래방 참 곤욕인데 정말 저, 감 맞아 네 아, 아유 아버지 못 듣고 싶으신데 가 그러면 가서 괜찮으세요, 아버지? 객시다 엄마 괜찮으세요? 네 아빠 진짜 안 하시네 아, 이거 가족하고 간 건 처음이고요 딴 사람하고도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좀, 좀 당황스럽고 뭐 얼룩에이 바람소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아유, 사이 덕분에 이게 하나, 버튼 도레반까지 와, 보내면은 아유, 감사합니다 아, 재밌겠다, 뭐 응 내가 어색할 것 같아 아, 어색하면선 사이 먼저 해 isz client 아, 아유, 오우 아, 오늘의 장iders 아 하하하 동, DNA가 아, 아 이때 조심IR tier tier tierème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아름다운 꿈 깨는지나 이 밤에 난 너를 허공인데 눈빛을 부어 아름다워 너가 그려졌어. 평화픈으로는. 가운데서는 장훈이 형이. 이 친구 아니에요? 제 돌하러 가길 줄 알았는데. 저 이쪽으로도 나와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? 이제 모션까지. 됐죠? 그라우아.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. 장미 가겠습니다. 장미 가겠습니다. 장미 가겠습니다. 아! 아, 좋아! 아, 좋아! 기본이죠? 기본이죠? 신기하시다. 나나 좋아, 이거. 오군분투하는 게 느껴진다. 그 때가 보내주니 찬인 소니 찬인 소니